걔도 고등학교 3년 내내 체육교육과를 지망했던 애예요 그런데 아쉽게 고3 때 어깨가 자주 빠지는 거야 어깨가 빠졌대 그래서 더 이상 체육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대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이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슬프게 생각하고 재수는 할 수밖에 없었는데 재수할 때도 정신 못 차리고 방황했대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다가 이제 처음으로 삼수할 때 지말로는 삼수할 때 드디어 공부를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시작했는데 중앙대 정도의 대학을 써서 붙었대요 그런데 걔가 얘기하더라고 거기 가지 그랬어 이랬더니 아 선생님 제가요 그래도 끝을 봐야 되는 성격이에요 라고 하더라고 남자인데 조용해요 수줍어해요 그래서 사수를 했구나 그러니까 작년이 사수였던 거야 선생님의 형광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걔가 이런 말 하더라고 자기 집이 실제로 너무나 가난하대요 그런데 삼수까지 해서 수학하고 영어 이런 건 열심히 하면 될 수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그건 해도 해도 안 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현역 재수 삼수 때 육구 수능에서 국어를 3등급 이상을 받아본 적이 없대 2등급은 없었대 그렇게 고민하고 이제 국어를 잡아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친구가 김선생을 찾아가 봐라 그래서 이제 김선생의 형관을 듣겠다고 했는데 돈이 없잖아 그래서 진짜야 걔가 수능 딱 마치고 노가달 시작했대요 노가달 노가달 시작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커피숍 아르바이트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한 넉 달 다섯 달을 모아서 한 700, 800만 원 정도를 모았대 그래서 이제 대치동에 토요일 날 나와서 토요일 아침 수업에 샘 수업을 듣고 수리논술은 들어야 될 것 같아서 그 두 수업을 딱 듣고 나서 다시 가서 토요일 저녁에 커피숍에서 그릇 닦고 알바하고 이렇게 하다가 공부하다가 7, 800만 원이 거의 다 떨어져서 막판에는 독서실 갈 돈도 없었대 방 안에 이제 두세 명씩 자는데 그 속에서 이제 공부한 거야 책상 펴놓고 걔가 국어를 96점 받았대요 이번에 그러니까 잘한 거죠 너 목표는 뭐였는데 그러니까 서울대 의대였대요 그러니까 서울대 의대를 가려면 수학을 이제 거의 다 한 개나 다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 걔가 수학을 진짜 열심히 했대요 이번에 사수할 때 그래서 6월, 9월 달에 수학을 다 100점 받았대요 올해도 30번 문제에 도전해가지고 30번, 21번, 29번 4점짜리를 다 맞췄대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맞아야 되는 거야 얘는 근데 국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딴 가구 다 맞아야 되는 거야 근데 수학을 그렇게 풀다 보니까 3점짜리를 검사를 못해가지고 수학이 87점이 나왔다 87점이면 저번 수는 3등급이야 3등급 그러니까 수학으로 논술 최저를 못 맞추는 거야 의대 영어 다 맞고 과탐도 다 맞았대요 그러니까 얘가 수학이 원래대로 100점 딱 나오면 서울대 가는 거지 그치? 찾아온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이제 원서를 쓰는데 수학하고 국어 비율이 똑같은 의대 수학을 많이 보지 않는 의대 국어가 그래도 비중이 높은 의대를 찾아보니 딴 데는 쓸 수 있는 점수가 안 나오고 인재대, 그 다음에 뭐더라? 인재대 개명대인가? 한림대인가? 이런 대학들이 이제 의대를 갈 수 있는 대학이 있어요 인재대를 좀 이따가 면접을 보러 간다고 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선생님 인재대, 의대 면접을 보고 붙으면 갈까요? 한 번 더 해볼까요? 둘 중에 하나야 그게 고민스러워서 선생님 말씀을 좀 들으러 왔어요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가라 인재대, 의대 가라 그냥 이렇게 얘기했는데 판단은 네가 하는 거니까 맞죠? 무슨 과를 천공하고 싶니? 그랬더니 신경정신과요 인재대, 의대 보면 신경정신과 교수들이 좋아요 그래서 인재대 좋다 가는 게 좋겠다 내 생각만 물어본다면 결정은 네가 하겠지만 그런데 그게 아마도 한 해 더 할 것 같아요 선생님이 한마디 냈어요 노가다에서 올 거면 나한테 얘기해라 그 정도면 내가 돈 안 받아도 된다 독서실은 내가 네 집 근처로 내가 알아봐 줄게 내가 아는 쪽에 있어서 꼭 연락해라 만약에 네가 새로 한다고 하면 저녁인데 이 자식은 고기 먹여야 될 것 같아서 조교들 데리고 고기 집에 가서 고기 먹이고 보냈는데 걔는 이런 말 했어요 걔는 진짜 이런 말 했어요 작년에 사수할 때요 저 진짜 숨만 쉬고 공부했어요 그 말은 창작할 수 없는 말이야 숨만 쉬고 공부했어요 아쉽죠 되게 선생님 솔직히 그런 애들이 의사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사는 봉사직이거든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의대는 봉사직이야 개인의 명리를 위해서 사는 직업이 아니야 실제 의사는 그런 애들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숨만 쉬고 공부했다는 거야 감동이었어요 진짜 감동이었어요 난 걔한테 배웠어요 난 너만큼 열심히 산 건 아닌 것 같다 그러다가 이제 금요일부터 수업하는데 수업시간에 자는 애들이 보이네 내면이 혼란스러웠죠 뭐지 쟤는 너무 극과 극의 애를 동시에 보니까 안타까워요 하면 된다지 타고난다 이런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안 그런 사례들이 많이 보이잖아 지금 드물지 않고 그냥 찾아와요 선생님을 선생님 이랬어요 저랬어야 하는데 놀라워요 속으로 너무 감동했어요 너희들한테 얘기 꼭 해주고 싶었어요 만약에 네가 이런 줄이 있으면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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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